같이 포즈 한 번 더블 포즈? 뭐야? 나 안 춥고 싶어요? 날 살려줘요 오케이 꼭 살려드릴... 왜 왜 자꾸 눈빛? 안녕하세요 서린의 나이트 루틴 MC 줄리언 강입니다 요즘은 날씨 너무 더워서 다행히 여기 수영장에서 어떤 취미 할 건지 정확히 안 알려서 한번 찾아갑시다 렛츠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프리라이빙 하려고요 아 프리라이빙! 프리라이빙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고요 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수강 촬영하는 것도 아 오케이 오케이 왜요? 아니 아니에요 저 여기 어깨 만들어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본인도 프리라이빙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프리라이빙? 여기 프리라이빙 많이 하는 사람이네 원래 직업이 뭐예요? 저는 원래 영어강사이긴 한데 영어강사이예요? 네 아 나이스 미치우 안녕하세요 네 프리라이빙은 프리라이빙이예요 네 저는 프리라이빙이예요 아 겁나요? 아 아니요 아 겁나요 아 겁나요 프리라이빙은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왜 그 취미 선택했어요? 일단은 제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물속에서는 일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냥 스트레스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 진짜 매력있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도 프리라이빙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좀 더 우리 찾아 봅시다 네 네 우리 모델 하시잖아요 가끔? 네 제가 또 수중 모델도 하고 있는데 네 포즈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어떤 포즈요? 더블 포즈 한번 더블 포즈 뭐야? 아 뭐 할 건지 알 것 같아요 프리라이빙 할 것 같아요 아 산소 없이 하는 다이빙이에요 프리라이빙 진짜 재밌는데 아 좋아 딱 날씨 이렇게 더워서 아유 갑자기야 아유 어디 있었어요? 어디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혹시 뭐 강사예요? 제가 프리라이빙을 알려드릴 강사고요 아 네네 고다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리라이빙 맞죠? 네 맞아요 프리라이빙 프리라이빙요 아 프리라이빙 너무 재밌는데 오늘 한번 재밌게 저희 강사 후보생과 함께 아유 감사합니다 무조건 재밌게 해요 파이팅 점이 없으면 제가 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다녀온 최고 수심은 45미터 45미터 장난 아니에요 그거 거의 건물이에요 그렇죠? 몇 미터 정도예요? 저는 40미터 조금 안 되게 들어갔어요 45미터 조금 안 되게? 40미터 조금 안 되게? 오늘은 설마 내가 45미터까지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여기는 5미터 풀장이에요 아 5미터? 근데 사람들이 프리라이빙 위험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위험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은 스포츠고 프리라이빙은 장비 의존도 없이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하는 거니까 항상 프리라이빙은 이렇게 버디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물속에서 버디가 되어드립니다 마이 버디? 얍 마이 버디 그래 나 안 죽고 싶어요 날 살려줘요 오케이 꼭 살려드리... 아니 왜 바로 얘기하... 약간 웃겼어요 말이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아니 왜 왜 자꾸 눈빛 안 살려줄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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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겁이 없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하루자리 보험 들어갑니다 알죠? 하루 보험 하루자리 보험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하루만 렛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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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봅시다 물 들어가자 아니요요요요 일단은 이론 교육 먼저 재미없는 거 근데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는 재미없는 거예요 어 맞아요 오케이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이론 교육장으로 가시죠 예스 리더웨이 오케이 렛츠고 오고 네 프리다이빙은요 일반적인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폐 최대의 용량까지 다 써서 호흡을 합니다 그 호흡법을 이완 호흡, 준비 호흡이라고 하는데 3초 마시고 6초 내뱉을 거예요 해볼게요 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최종 호흡하세요 라고 하면 숨을 가득 담는 걸 해볼 거예요 복식부터 차곡차곡 차곡 담아서 숨을 끝까지 담는 걸 최종 호흡이라고 해요 오케이 좋아요 자 무시에 들어갑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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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 스트레칭 먼저 아우 나 너무 더워요 지금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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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 먼저 아 선생님 안전이 먼저예요 이게 언제 처음 들어가요 미완호 아우 자 3초 마시고 6초 내뱉고 좋아요 이제 최종 호흡할 거예요 숨 가득 담는 거 쭉 끝까지 불어 올려서 마실게요 오케이 참아요 적극적으로 어디한테? 아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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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들어가도 돼? 뭘 들어가도 돼? 오케이 우리 근데 러브 스트레칭 안 하나요 선생님? 러브 스트레칭 하고 갈까요? 왜 그래 우리 물 들어갈뻔 했어요 지금 어 메스 때문에 우리 지금 또 이완호흡부터 힘을 가득 마셔보세요 손을 위로 쭉 올릴 거예요 가득 마시고 가득 마시고 가득 마시고 좋아요 오른쪽으로 오케이 내려와서 태우고 이렇게 이렇게 폐를 미리 스트레칭 해놓으면 물 속에서도 폐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물로 들어갑시다 자 아무말 하지마 다른 거 어? 가자 가자 아 뭐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수면에서 스트레칭 해볼 거예요 웹스테릭? 네 오케이 나랑 대결하면 내가 또 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자 이제 이완호흡할 때 엎드려서 편안하게 다리 들고 3초 마시고 6초 내뱉고 자 이제 손도 떼 볼까요 편하게 자 천천히 최종호흡할게요 ím 아 뭐가 아니죠? 진짜로 진짜로 진짜 잘한다. 되게 재밌는 이유는 약간 명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무 생각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힐다이핑을 하면 머리를 비워야지 목 속에도 오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불면증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괜찮다. 좋다 좋다. 상품 가입 전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심의필 유효기간 1년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